자, 우리 이제는 다 올라와시니께 지게 진창 한바탕 놀아보세 . 노는디 며화탈왕으로 한번 놀아보세 얼른 안나오んだ 얘기를 며화 탈왕 입니다. 며화탈왕 다 올라와시니께 팔판에서 한바탕 우리 노는뒤 이왕이면 며화 탈왕을 하곤은 울라 그래서 그 매화타락은 이제 막 하는 것이 매화타락이 논다 그러면 한나가 흥이 나서 놀면 같이 그냥 흥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안 논 사람이 없이 기분 좋게 놀았지 뭐 헤르다 아이고 매화 매화로다 순천 송강사 절규경 카드니 머리 감고서 중모실을 가네 헤르다 아이고 매화 매화로다 열의 두폭 주름 주먹 말만 뜯어서 걸어를 놓고 헤르다 아이고 매화 매화로다 한 폭 뜯어서 굴간을 주고서 두 폭 뜯어서 바랑을 주고 헤르다 아이고 매화 매화로다 난 무잭이 가지고는 중래 장산물 지어들 입고 헤르다 아이고 매화 매화로다 목당 연주를 손에 다 가르쳐라 목당 연주를 손에 다 가르쳐들고 순천 송강사 중모실을 가네 해로다 이거 매워 매화로다 자 그만 놀세